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문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에 부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봉단의 초월이 내 안에 의상치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헌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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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봐요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오늘의 여름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여름의 상태가 딱 그대로입니다 내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자의 능력이 임하가야 주옵사사 내 안에 랩런트가 키워지 가야 주옵사사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야 주옵사사 내 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이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친구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화평의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화평의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드디어 드릴 말씀 가지고 평견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구조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첫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렴한 사건 둘째가 핍박자 사울이 꺾인 담의 세계 회심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로와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했던 이방인들까지 그걸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모든 안전사원들에게 이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들도 방언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4등 2장의 오순절 날 성령 강림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역사에 났습니다 이거를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일어났다 이방인의 오순절 특별히 이 세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 보고말을 향한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완전히 인정했다 이방 성교의 획기적인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으로 시작되었다 이방인의 성교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시간표가 본격화 되어줬다는 것이 바로 로마 군대 백보장이었던 고넬로와 그 가족 함께했던 이방인들의 집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오는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 보고마의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던 편견을 깨는 시간표였어요 오순절 마가다라빵 이만 성령 강림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사미 하나님께서 친히 사동 1장 8절 말씀하신 언약을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하신 그 말씀 언약을 성취시킨 것이다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 당시에 멸시와 천대 지역이었던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 이 제자들이 각 나라말로 방언하는 그 말을 보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편견을 다 깨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의 편견도 이 시간 다 깨지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내가 무슨 노력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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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필요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뭐 고주할 매주 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줘 없어서 성령 충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요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성교 충만 아멘 성령 충만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핍박자 사울을 깨어졌던 이 다메시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 이 사울은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의 계획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이당들을 이 예수 당들을 다 잡아 죽인다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시의 사건이 사울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완전히 편견을 깨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속에 구원업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있다 이방인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불쌍한 저의 영혼들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걸 가지게 되는 시각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야말로 전혀 인류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와 상관없는 존재들 저것들은 짐승들 저것들은 그냥 무조건 지옥 갈린 것 같네요 우리만 택한 받은 이 선미 사상이 철저해서 은약의 웅탈이 밖에 있는 사람들 상대도 안 했어요 놀랍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또 성지순례에 가보면 유대인들 자기들 위에는 다 짐승들이고 저것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저것들은 구원 받겠다고 착하고 자기들만 구워받고 지금도 그러신가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떤 편견이 있었겠어요 어마음청났죠 이런 영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있는 이 유대인들 41장 8절에 은약을 들었던 제자들도 제자들도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마가다라파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싹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편견에 딱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 이 편견이란 말은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게 편견이요 공정하질 않이 한쪽으로 딱 치우쳐있어요 사진을 보면요 편견은 미리 정해진 판단 그게 나와있어요 미리 다 판단 정해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좌우를 잘 참여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판단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 자기 도전관념 가지고 미리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미리 확인도 안 해보고 대화도 안 해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자기 생각에 요즘 표현하면 답정르라고 합니다 답정르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나는 답 정해서 너 대답 너만 말만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만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답정릅니다 답 다 정해졌어 너는 말만 해 이런 답정릉의 삶은요 마치 여러분 아시죠 사후증 사후증 같은 삶이에요 또라이에요 그거한테 속된 말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한지 아세요 왜 사업에 실패한지 아시냐고요 왜 직장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하면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도치에 빠져있어 자기 주관에 빠져있어 자기 편견에 빠져있어 자기 생각에 빠져있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제 3자 입장에서 전혀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 빠지니까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만으로 보면 목사들만으로 보면 객관성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이 다야 그냥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네 성령의 다양성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 마음 맞습니까 내 생각만 하고 네 생각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0.2% 제가 이렇게 삶에서 보면요 저 사람 조금 그러네 어떻게 말로다 표현을 못하겠다 조금 그러네 결국은 망하더라 그것이 신기해요 0.2% 목회도 안되고 사업도 안되고 인간관계도 안되고 스스로 스스로 자기 생각이 빠져가죠 그런 사람 전도 되겠어요 그런 사람 성교 2,3,3,5천정정 아무가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딱 빠지겠어요 자기 것 자기 생각 상대관과 전혀 소통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장식의 삶장의 자기 중심적 삶 자기밖에 몰라요 무엇보다 편견을 가지는 순간 편견을 가지면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무섭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들을 귀가 다쳐버려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진짜 들어야 될 말 안 들려요 심지어 말씀도 안 들려요 듣지 듣기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요 꽉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편견을 완전 아웃시켜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편견 아웃시켜요 기독교는 왜 세상에 실패한 줄 아세요? 왜 대부분이 다 실패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편견이 못 빠져나 봐요 불신자들이 저 또라이 그래 되겠냐고요 불신자들 볼 때 이야 존경스럽다 멋있다 이래 돼야지 존경하고 따라줘야지 불신자도 자기 편견을 탁 잡혀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편견 다 깨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편견 내 판단에서 나오면 영적 성장 영향력 입혀 나가는 삶이 확 바뀌어집니다 3.21조 3운동 이거 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이 편견이 잡혀서 이거 안 합니다 3.21조 3운동 교회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함께하는 이 일에 승인받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교회 전승도는 편견을 아웃시키고 2.37나라 5천조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승인받는 정거의결을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교적 시각입니다 자 일제 봅니다 가이사라 고날료라 하는 사람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요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의 행정 주임지였어요 자 가이사라는 그 당시 유대 헤롯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를 위하여 지은 도시 그래서 이름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로 지은 것입니다 이곳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로마 총독을 고위하는 군대가 있었죠 그 군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였어요 이달리아 부대는 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이 중에 6명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총지휘관이었어요 이 고넬로는 6명의 이 백부장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숫자는 적어볼지 몰라도 이달리아 부대는 총독을 호위하는 그런 핵심 부대였기 때문에 장례가 충망된 초엘리터들이 여기 짜온 거예요 여기를 지도하는 이 고넬로 엘리트 장교였지요 그런데 이런 고넬로가 독특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온 지방과 함께 온 일가친지들 다 하나님을 경유했다 그랬어요 자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로의 모습은요 당시 식민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장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권세를 사유해가지고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별들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제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었어요 항상 뭐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범된 삶을 산거예요 어디에 보면 다른 로마 군인들이 비난을 다 할 수 있겠죠 너 어떻게 하나님 믿냐 로마인이 말이야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겠죠 딸 올림도 할 수 있겠죠 고넬로는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넬로의 신앙이란 것이 그 당시로서는 유대교적 종교생활이었어요 유대교 통해서 뭐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유대교식 그런 종교생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구약시대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 구약시대 구약시대가 뭐요 율법시대지요 구약시대 이제는 율법시대가 아니요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요 율법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로 싹 다 마감해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성시켜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로 바뀐 것을 이 사람은 모르지 지금도 유대인들 모르니까 모르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무당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돌아온 무속인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온 무속인들 돌아온 무속인들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 타는 귀신 신부름 받은 사람 예수 영접해버렸다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만 영접해버리면 구원받아 율법의 제사행위나 이런 것으로 무슨 노력으로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요 이유없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종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천국 간에 구원 간에 그렇게 믿음 구원받아 사람의 은혜에서 노력을 해야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구촌에 이 구원받은 중심을 다 본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요파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구원받은 거에요 너 요파에 지금 베드로 베드로 청하라 요파는 가이사란 남쪽에서 50킬로에요 지금 고넬로 있는 데서 50킬로 떨어졌습니다 요파 하면 선지자 요나가 떠오르지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아예 못 갑니다 저는 그 악한 놈들 우리 유대를 괴롭힌 놈들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그 현장이 바로 도망가니 배 탔던 요파잖아요 요파 요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테라비브 테라비브 발효 입혀있어요 테라비브가 어디냐 현재 행정상 국제법상 이스라엘 수도에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 자리가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지금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 동그란 금색으로 치르는 도움이 말이죠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이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슬렘들이 그렇게 다 장악을 한 상태 지금 서로 갓장 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요 당시 베드로는 요파의 가죽장사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로는 천사가 지시를 하니까 기도 중에 천사가 지시를 하니까 즉시로 즉시로 순종을 해서 요파의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모시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스위받은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즉시로에요 즉시로 즉시로가 안되서 스위받을 못 받아요 이렇게 즉시로 말도 이해해도 안되는 지금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딱 깨닫고 바로 보냅니다 고넬로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자기 말을 듣고 어 여기 올까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암이 감히 사돈데 사도 중에 순사돈데 어떻게 이방인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의심 같은 거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즉시로 즉시로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요 영감 감동이 오거든 즉시로 즉시로 이를 따라 즉시로 이어지는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파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도 준비하라고 이제 환상을 같이 동시에 보내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하늘에서 그릇 한 개가 짱 내려와요 그것이 내로도 보니까 그 안에 환상 기도 중입니다 다 기도 중에 나온 거예요 그 안에 각종 짐승이 다 담겨있어요 이 짐승들을 뇌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짐승들이 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아 먹으라는 음식이 들렸어요 이거 먹으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음식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세 번이 세 번 못합니다 또 내립니다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반복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 기도는 의미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 너 완전히 깨라 편견 아웃시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거시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인데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성교적 시각으로 좀 바라봐라 성교적 시각 환상을 부활할 당시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적 편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참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평생을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질 수 있던 그 편견 자식 가지는 지식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열로가 보낸 사람이 딱 도착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생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편견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권열로 집으로 가서 이방인이 권열로를 만났고 그 만남이 모여 세계 성교 당대 최강대국 로마의 문을 여는 만남이었습니다 한 정체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면 지구촌의 문제 중 90% 이상이 지금 당장 해결된다 이 편견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편견 깨뿌리시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편견 부모에 대한 편견 심지어 교회 와서 성동안에 서로 편견 그거 깨세요 맞지 않습니다 그거 다 깨뿌리세요 그래야 운리시 됩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나 갈등이 많아 자기 편견을 꽉 잡혔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 나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자기 편견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장애인데 내 편견으로 그 사람을 잡아 사단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공격 무의가 뭔지 아세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간질인데 이간질 바탕에는 뭐냐 그 속에는 편견이에요 편견 편견을 딱 심으세요 편견 거기 딱 도사로 구했어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는 순간에 문제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쫙 불린다 편견 편견 영적인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내려놓고 살리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적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라고 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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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계전 신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만 아니라 나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으세요 나에 대한 편견 나는 그리스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다니 아멘 나가 없어 나가 나에 대한 편견 내려놔야 왜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매우 존경한 존재가 되었어요 영계 VIP 라니까요 세상에서 70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복음 깨달은 여러분처럼 복음 훈련 받은 영계처럼 이 담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누가 매우 여러분 존경한 자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얼굴은 늙어가지고 처치고 행케 놓고 막 그냐말로 전해보다 훨씬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 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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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계속 못생겨 너는 잘생겼냐 계속 잘생겨 그걸 쳐다보 너는 매우 존경한 자야 오늘부터 집을 열 번씩 소리질러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 안하는데 여러분 누구로 인정하겠어요 열등의식이 찌들려가지고 비교의식이 찌들려가지고 실패의식이 찌들려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가 꽉 다쳐가지고 쫄리면요 실력이 안 나와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가치를 이방인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주의종을 보내서 구원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관심 가지겠어요 머릿갈로 다 세우고 있잖아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돼야 돼요 남이 어깨지 말아 착각 착각도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시길 기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의 시각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리 베드로는요 고넬로가 보내서 함께 고넬로 집에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고넬로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세가 놀라웁니다 그 당시로 있을 수가 없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일단 로마의 지금 그야말로 속국이 되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에게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발 앞에 엎드려 절을 이 자체는요 그 당시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모가지 힘주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이기고 뭘 좀 했다고 어쩌라 합니까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은혜 좀 받으면 응답받았다고 교만해집니까 늘 배고파야 돼요 아멘 늘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이리 절을 하겠냐고요 알잖아요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인 줄 그것도 자기가 완전히 자기 나라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 이런 외적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고넬로가 그 친척과 엎드려 절할 정도가 아니고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그걸 모아가 기다린 거예요 2절에 보면요 고넬로를 소개할 때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고넬로는 결코 혼자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되다니 게 아니라고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를 그냥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그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 마음이 정말 복음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는데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올 다 불러 모아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이게 될지 안 어떻게 안 다고 확실해 가지고 다 기다렸습니다 사실 진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를 시작합니다 일대일 관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먹물러 있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내 거 우리 교회 내 거 내 거 절대 원하지 아세요 고넬로처럼 함께 시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3.21조 3운동 모든 사람 살려내자 일가친척 다 살려내자 예수 거절을 통해서 구원이 정말 나의 운명을 바꿨다고 하면 그 구원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이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은약적 도전에 나가야 된다 이것이 3.21조 3운동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 구요 생명 사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혼 구원 전도 성교의 열정 가진 보면 아 저분 정말 은혜 받은 분이구나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게 전도 성교예요 특징입니다 특징 절대로 안합니다 3.21조 쳐다보는 않습니다 자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요 고넬로와 베드로가 서로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소통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괴이구나 무엇보다 본문 34절 35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리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의 소로 발명하 주어진 화평의 복음을 고녈로와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현장 변화의 역사에 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면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아멘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들에게 세를 베풉니다 이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그렇게 청하는데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며칠 더 있으면서 확실하게 예수가 그이시라고 팀사역을 했겠어요 확실하게 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신묵장 인물들을 보면요 거기에다 로마 황실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요 로마 황제의 젖동성도 있고요 로마 황실에 있는 인물 나와요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 가기 전부터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회심에 고넬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고넬로가 현장에서 현장 전도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의 핵심부에까지 엘리트니까 핵심부에까지 보험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보험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사도 바울 뿐만 아니 고넬로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 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삼실나라 오천조 복마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나 한 사람 내가 비록 여러가지 행편에 대해서 내가 행편 때문에 내가 현장에 성교현장이 못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한 나라를 붙여주시사오니 오늘부터 기도하고 품기하여 주옵사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고 2023년 이 하반기에 모두가 다 3.11조 3운동에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10장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가장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너 선입견 편견 가지고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성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복음은 땅 끝까지 가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가야 돼요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 현장을 떠납니다 제가 금요일 시간에 상시하게 발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모슬렘 국가로서 큰 국가입니다 제일 큰 모슬렘 국가 가장 군이 시급한 현장이에요 그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발리는 독특하게 대부분이 힌두교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인도에서 넘어온 건데 힌두교를 믿는 섬이에요 세계적인 관광지지만은 영적으로는 견고한 이 사단의 망대가 구축되어 있는 허감이 가득한 그 현장에 이 현장에 거기서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는 캠프팀이 출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캠프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강한 용서로 중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발리 현장에 영적 지급하고 디노할 줄로 믿습니다 발리 현장에서 고녈로와 같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벌써 연락 왔어요 방송하는 방송하는 분이 우리 여운교회 이 강단을 좀 하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캠프팀 모두가 다 베드로같이 모든 편견 다 내려놓고 화평의 복음 전두단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 공동체 모두가 다 2, 3, 7 나라 살리는 지옥으로 다 수임받게 되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운교의 모든 승도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 뿌리는 가라지에 속지 말고 완전히 편견해서 아웃되게 하여 조합사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깨끗한 고녈로처럼 우리의 신경이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되게 하여 조합사사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함께하면서 3, 1, 1조 2, 3, 7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3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게 하여 조합시고 1회 승인받은 화평의 복음천도자가 다 되게 하여 조합사사 예수의 사랑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가지 하나님's 한국